돌아다니기도 귀찮다 아 저거 맛있었는데 순한 맛으로 먹어야지 야채 포크 카레라이스 포크 이게? 다 비벼서 터먹지 뭐 배고픈데 예쁘게 먹은 저기가 아니에요 아 푸짐한데요? 푸짐한데? 푸짐한데? 어 고기는 뭐 없는데 패딩 콩콩 IF 고춧가루 여긴... 여긴가? 아, 아닌가? 아, 맞아! 아, 안녕! 귀여워! 안녕! 반가워! 추천! 최창!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집에서 해먹을 수 있나? 이거 다 많아. 좋은데? 아, 이거! 사는 거 있자. 아, 너무 맛있다. 아, 뜨거웠어요. 아... 아, 뜨거웠어. 아, 뜨거웠어. 아, 뜨거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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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세하지는 않는데 굉장한 털 표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뱀한테 공격당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극적인 장면. 잘해놨어. 잘해놨어. 매우 잘해놨어. 카이사르. 카이사르? 응. 움직이는 회랑이야. 도록 같은 거다. 도록. 이거 봐. 예쁘다. 예쁘다. 이건 뭘까? 응. 이게 뭘까? 반지 이런 건가? 얘는 반지에 이런 거 많지 않아? 이게. 이게 명확히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들인가봐. 다 남성의 초상. 사제의 초상 이렇게 써있어. 누군지. 누군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응. 남성. 응. 이 천 표현. 응. 저거를. 저 복식을 입은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뜻이래. 아. 토가를? 저 사람하고 눈 마주쳤어. 아. 아. 깜짝 놀랐네. 응. 금동 전신상의 일부래. 응. 이것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 응. 그림자의 세계가 저기네. 그 사후세계. 그 하데스. 하데스에서 영역이야? 응. 하데스로 상하는 문이라고 되어있어. 아. 멋있다. 저기 뭐라고 써있는 거 같은데. 뭐라고 써있는 걸까? 어서오세요. 하데스로. 여기부터 하데스입니다. 문 열린 거 같아. 응. 근데 손잡이가 없어. 밀고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 아닐까? 응. 명계 명계. 묘비다 묘비. 아. 근데 조금 무서워. 어쩐지. 무섭더라. 이름 적어놓고 했나보다. 누구도. 응. 이것도 이거라는데? 이렇게 뚜껑 열리고. 모드게임의 보수 존재. 어. 센스있어. 뒷부분도 볼 수 있게 해놨어. 이렇게 보면. 아 뒷부분도. 어. 뒤에도 뭐가 있어. 애기 헤라클레스래. 왜 여기 있을까? 헤라클레스 명계도 갔다 오지 않았나? 아. 그랬습니다. 어. 시련 그런 거 해가지고? 죽은 소년을 기르는 거. 아우. 너무 슬펐겠다. 에? 끝났네. 끝난 거야? 응. 진짜 많이 해놨다. 응. 볼만하다. 괜찮은데? 우와. 이거 뭐야? 응. 색색별로 있다. 멋지군요. 나 근데 이 인형이가 너무 귀여워. 얘 얘. 애기? 어. 애기? 애기. 애기 아니야? 하하하. 네. 오우. 이게 법당이라는 건가 봐. 그러게. 열만. 이게 법당이네. 그치그치. 탄생불. 천상천하 유아독점. 야. 인도 부처님. 어. 응. 중국 부처님. 한국 부처님. 일본 부처님. 한국 부처님. 제일 멋있네. 근데 오리지널은 인도겠지? 오리지널리티는. 근데 그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 다들. 인도는 인도 사람 같이 생겼고. 중국 사람 같이 생겼고. 한국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고. 일본은 일본 사람 같이 생겼어. 엄마 같은 시간 여기가 어트할까? 고맙다. 휴가가 멈추는 다 데다. 아니. sacr. 그런데서 이런 거 잘하지 않았나? 아. 저거는 대여중이면 좀 가짜라든가. 저것도 있었는데 저건 딴 데로 갔단 얘기 아냐 지금?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섬세해. 살이구. 살이구. 저 중간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 아니야? 뚜껑 열고? 딱. 저 사람 봐. 이게 뭐야? 허리띠 장식이래. 허리띠 장식. 야, 공장 문의 좀 봐. 아, 나 어디가 얼굴인가 했어. 사봤다. 저기 올라가 보자.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 한 번도 안 올라가 봐.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